언니 차단했지, 찡찡이 찡찡이가 나를 차단했다고? 아니, 언니가 찡찡이를 차단하려고 아니야, 근데 그 다음 걸 물음표는 보였어 물음표를 쭈루룩 했어 내 나도 스샷 쓰겨놨어 어, 정말 소름이야 비교해보자 나중에 센터 안보임? 어 센터 한 번 센터를 한 번 센터를 한 번 날개 쪽 쟤는 중 뭐야, 센터 없어 나이스 짤 나이스 짤 B간다, 현이야 야, 이 많다! 야, A갈래? 야, 뭐야, 씨발 야, 나왔어, B임 나왔어 지하 쪽으로 지하에 있어요? 이제 라스트 3번 나이스 짤 야, 니 나가고 있잖아 진짜 우리 엄청 짜증 났어 나 우리 4대 1로 리드하고 있었는데 결국 졌어 하아 하아 니가 나가서 그래 우리 이길 수 있어야 돼, 충분히 얘 3번 나갔다 아, 맞아 형 3번, 3번 3번 6번 있다, 6번 A가자, 현이야 어, 아아 적대 하나 적대 있으면은 가서 그거 좀 먹어줘, 대문쪽 1번째 왔어 나 1번 그냥 보고 있다 와주세요 십자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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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대 에잉? 쟝쟈로 삐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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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6 지야, 오케이 응 내가 보고 있어 나이스 라이스 아... 음... 어디가야지 이제? 최상 가볼까? 얘네들 날개 안 먹어? 날개 안 보이던데 계속? 얘네가 그냥 B 쪽에 설 때 그냥 박혀있는 것 같아 두 명이 두 명이 그럼요 나 진짜 날개 먹어볼게 어? 육자 멀리 다시 또 한거 오네 날개 클리어 이 상층 하나 지하 알아 나 지하 몰라 3점 나이스 서열할게 5번에 연막방 5번 나 서열 중 나 라스트 몰르 나 지하 쪽 들어간다 얘 3번에 있었던 애 아니면 5번 아 3층이야? 낙하했어? 오케이 제 진이랑 부처랑 제 4들이 그거였어 여기 방 와가지고 이 목소리는 힐야 형? 이러면 어떡하라고 내 방송하고 내 목소리가 들린다고 저러네 나 진짜 웃기네 내 방송이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겠지 센터 안 보여 센터 안 보여 육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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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음? 오케이 3번째는 중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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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? 5번의 연막 나 그쪽이 하나 더 하나 더 있다고? 서열 중 나이스 나이스 아 내 방 인 줄 몰랐음? 지금 이 클랭 가입 그거 안 하고 있어요 서열 근데 얘네 진짜 이상하게 본다 잠깐만 다 베이스에서 보네 소풍님 와서 오시고 하이여 왕 하이여 아 아이 젠장 와 아들이 뭐야 왜이래 육날 육날 있는거지 피자 왼쪽 하 아 2번 안 보여 3번 안 보여 아 아 아 아 아 아 3번 자 아 지하 2개 하나 B에 살 수 있는 내가 1번 볼게. 아 언니가 1번. 나 그럼 3번 볼게 언니. 3번 살고 없다. 1번 조심해. 야 3번 쪽 사운드? 적배. 적배인가? 어. 적배 사운드. 아직도 적배야? 와 진짜 느리다. 얘네들 아니면 나가 있었던 거 아니야? 롱으로? 1번에서 2명이서 죽었으니까 그냥 B인 줄 알고 갔다가 그냥 되는 거 같아. 얘 서든 보드 재밌었잖아. 우리 애이 안 보네? 센터 한 명 와줘야 돼? 내가 그냥 어차피 8번 나가겠으니까 내가 그냥 알고. 오케이. 마쳐보자. 찡찡한 두 팀에 날게. 롱 안 보여? 중탑인 걸 걸렸대. 왜? 삐지야? 오케이 나 삐 빼 간다. 네. 배꼽 무의 제한이에요. 3층 있는 거 같은데? 어이 씨발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 나 진짜 깜짝이야. 전진. 전진 나가서 다 죽이려고? 람보임?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어우 씨발 전남 깜짝 놀랐어. 방금. 아 나 그냥 신규로 본 줄 알았어. 3층. 흐흫. 신규로는 아니었고. 어. 나 목말라. 물 먹어. 나도 물 먹어야겠다. 아 그니까. 물 가지고 싶어서. 헉. 이거 벚꽃 날리는 거 진짜 있다. 이쁘지? 어. 이펙트가 진짜 하나야. 안보임. 이것도. 아니. 팔타팔타. 누가 점프했어? 지하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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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로. 지하십니다. 이창. 저 뒤에 emot x2 아ми.. 저렴한 사운드 느낌이 따로... 조독 자동 이하십니다. 분명 한 명은 bg와 lados 있고 하나는. 사운드 뭐지? 잡filled 스킬suite 같은 아시. 실패 voilà 나 올베 갈게 이렇게 되면 비쌀 때 오는 거 몰라 왔다 야 들어갔다 뒤에 들어갔어 6권 이 새끼가 오늘따라 올라가는데 문제는 아니 그건 안 올라갔어 방금 그거 하는 거 나 끝나자마자 끄거든 녹화를 응? 퇴장한 거는 다 떴어? 응? 퇴장한 거는 다 떴어? 퇴장한 거 떴지 더 괜히 어 나 어떡해 10폭 끝남 어 괜찮아 너 아마 너 살아있지 않을 거야 어 그럴 거 같아 야 도시리 오랜만이다 어려워라구야 도시리 도시리 비기 한 100만 명이면 정말 패스 안보염? 센터에 쓰나 퇴장한 거 8방 먹었나? 먹혔어 폭좀 던질게 아 씨발 폭 안맞음 야 쓰나있어 대문 쓰나 반샷 쓰나 반 쓰나 싸워 질 kat 나이스 짠 네 오 나이스 레몬 템은 오케 나이스 짠 레몬이 크으 지리정 엉?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진언니가 아내라며 왜 난 또 안했냐 정말 나 살아라 끝! 에이 사망포가 안 맞았다 오! 나 맞았다 오! 나 P20! 와 P20! 기사할 수 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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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간다 언니 1방 버거울게 응 1방 들어온 P20라 오케이 나도 싸 어! 야 이 시벌 저기있어 끝에 있었어 야 날 믿었니? 나도 날 못 믿어 말하면 오! 니.. 아 그니까 말을 하면 안 돼 나 나이 기대하지마 알았지? 진짜 이 시 디지라고? 아니야 ㅋㅋㅋㅋ 칼에 하나 갔어 어어 뭐야 언던데? 아! 미안해 히스 히스 빨간 빨간머리 개피 찡찡이 죽어라 찡찡이 죽어라 찡찡이 죽어라 찡찡이 죽어라 찡찡이 죽어라 근데 옛날에 그 찡찡이가 뭐였지? 이것도 찡찡이 아 찡찡이 아 찡찡이 어? 근데 졌다니까 믿을 수가 없다 킬만 먹으세 시간이 넘었다 찡찡한테 젖닉이 뭐였냐 찡찡이 찡찡이 저거 그대로였어 1년 전에도 저희 닉네임 나 이분 이분을 초창기 때부터 알았어 난 무조건 이거 나왔어 저거 저거였는데 클랩명이 찡찡이와 모모였어 그때 두 명이 같이 다녔거든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설마 칭인은 아니겠지? 아니 그건 마주 아니 찡찡이와 모였어 아무튼 클랩명이 땡땡이 두 글자였어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근데 나 그때부터 칠찡이었어 너 근데 그때는 이분하고 나랑 안 친했어 말도 안했어 하긴 했다 가끔 나는 눈을 크게만 안했잖아요 그쵸 나 공방 많이 했잖아 그니까 난 그때 그점만 해가 어? 정육 하나 야! 울6 왔어 울6 울6 왔다고? 어 울6 폭 맞음 알았어 나 울6 쟌다 나 1번 방 그냥 그대로 정육 쪽으로 빼는 모션 근데 왜 죽어 아 으쌰 왔다 팔 보다 나 삐갈게 네 아무튼 한명 개피야 콕 맞았어 설방있다 콕 개피다운 어 씨발 어 현이야 B쪽으로 B쪽으로 두다 B쪽이야 2탄 없니? 없어요 확인을 해야되니? 아니 없었어 8번있어 라스트 8다리 쪽에 있었어 기다려봐 아니 그쪽 다리말고 8번 방있고 그래 기다려봐 자살 자살렸마 왔다 오 다행이야 오 사랑해 사랑해 현이야 나도 처음봤어 나도 네가 해체하는거 처음봤어 그거 혼자 1대1에서 1대1에서 나 처음봤어 나 처음봤어 잘했어 잘했어 안 맞았고 정육이래 그냥 연막감 롱걸 길게 안전하네 어 2번 1번만 포옥 2개 어 야 울룩 뭐야 뭐야 울룩 내가 그 다음판에 먹을게 다 먹혔지 차라리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A쪽에 두 명 갔을 때는 차라리 A쪽에 두 명 갔을 때는 차라리 A 두 명 갔을 땐 한 명은 그냥 울룩 쪽 가고 한 명은 그냥 언더 본 게 나 1번만 버리고 낙하했다고 나이스 언더 쪽 하나 있어 잠깐만 설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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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하나는 몰라 어 어디야 이거 아 아니 할 수 있어 우리 우리 현이 왜 기죽게 그래 야 거기 없지 탈패 나갔던 들어갔다고 하나 내가 그랬었지 야 10포 다운이야 야 10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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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없다고 많이 해주는 프레임 아하하 아니야 야 근데 없다고 하면 내 탓은 아니지 나 A할 때 누가 한 명이 갔다고 해서 아 맞아 있었어 어 그래서 일부러 그거 위에 있었거든 없다고 생각하라고 알았어 아 그런거야 weil 알 Abs Sorry 패스 반 반 패스 반이야 1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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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3복 1복 1복 딱 1복 나 5번에서 그냥 나 1번 방 언더 나이스 반 죽은 듯 센터 하나 뭐냐 이 10번은 10번 여깄다 10번 여깄다 10번 여깄다 나카 사운드 뭐야 점프 사운드가 났는데 이거 언더 쪽 아니야? 점프는 나 아니에요 라스트 짝방이라고? 아니지? 라스트 30.4 뭐더니 나 이거 영근데 야 너 찡찡아 좀 야하다 아 이거 울려 울려 하는게 아니라 긴박하려고 한건데 참 잘 싸운다 둘이 그러다가 정분 나갔어 정분 나갔어 정분 정분 아 너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게 앞에다 안꼬치네 큰일 났네 나 너무 야했어 너무 가슴이 존나라해 왜 이렇게 크냐? 깜짝 놀네 겁나 커 뭐가 큰데? 패스? 뭐야 왜 이렇게 가슴 존나 커 나 에스아 나 원래 있을까 우리? 나 애가 왼쪽도 없어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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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어 있어 어디야? 나 10번 먹을게 10번 먹고 에이 간다 에이 간다 뒷길 뒷길 있대 뒷길 다운 5번쪽 라인 설중 박스 설 얍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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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를 하겠지? 점프를 하겠지? 아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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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클렌저니야 여기가 더 낫잖아 꽃밭에서 잠깐 나 웃겼어 아 잠깐 방금 빵 뜯어졌어 꽃밭이라고 해놓고 내가 웃겨가지고 1방 하나 1방 맞았다 폭 나가 들어가 봐 있다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몰라 몰라 레몬이 죽어라 그래도 재밌어져 설때 안 들어가냐? 니가 시퍼맨인데? 야 용규 정육 정육 이제 라스트잉 이 시간을 영원토록 갖고 싶다는 거구나 야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다는 거지 너무 잘한다 아 나 자꾸 머리 아팠어 언니가 말하면 머리가 아팠어 방 없음 머리가 주끈거린다는 건 이건가요? 그렇지 1년이 알다 어디 들어가야 돼 나 1번 봐 앞에 잡을 수 있겠어? 어 콩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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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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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방 시퍼 확보한다 나 얘 안 갈건데 오 뒷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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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알아서 잘 사세요 어 오순도순 낚시애들 낚시애들 어 어 왔다 설대인 설대인 어 아니다 왔다 둘 어디 아 얘네 그만 만나야되는데 저번 저번에는 한판은 이겼는데 이번판은 질려나 아니긴하나 아 얘네 그만 만나야되는데 저번 아까랑 그 멤버 아닌가 그 멤버 아닌가 다른 애들 다 전부다 다른 애들인가 다 전부다 다른 애들인가 어 AD 안보임 에이 안보여 에이 안보여 안보여 안나왔어 어 2번 나왔어 나이스자 나이스 에이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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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어 나이스 1번 봐줘 하나 티씨 갔어 하나 티씨 어 제가 1번에 설부터 썸 어 1번 안왔어 1번 1번 왔다 1번 왔다 현이 무리면 나가 그냥 어 나 잠깐 개피야 1번 개피야 1번 개피야 라스트 1번 나이스자 완전 개피 어 얘 폭날리려 있네 폭이 이제 오네 폭이 이제 오네 진짜 나오는 것만 봤자 나올 것 같애 진짜 상당하게 흠흠 그런데 안나온다 예수는 맞지 나 10번 볼까 어 10번 연막 10번 연막 에이지 안보여 야 8번 조심해 연막 때문에 간거 몰라 1번 지하 지하 따위 4번 전진 하나 있다 했어 나 10번 간다 아 레몬이 버릴거임 10.. 11번 오케 11번 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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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짬프 짬프 에이 에이 몰라 어 레몬이 지하인거야? 어 오케이 어 8번 나갔어 8번 들어갔어 8번 들어갔어 9번을 들어갔다 아 9번 9번 우리 1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라스트에 A일 것 같애 적배 적배 설줘 네 제가 돌게요 144번 연막도 하나 더 이만 아시겠습니까 이만 아시겠습니까 이만 아시겠습니까 아 아 아 아 144만원이요 144만원이요 10번 연막 10번 연막 10번 연막 똑같다 10번 연막 아 아 간거 몰라요 또 11번 나온거 같아 에이자 저 안보이고 느낌이 11번이 나왔어 오케이 한 번에 밀자 한 번에 밀자 한 번에 밀자 한 번에 밀자 조용히 아 아 아 1번 쓰나 1번 쓰나 1번이 그대로 대기쓰나야 1번 대기쓰나 레몬이가 가고있거든요 찡찡이가 찡찡이님 기다려봐 아 저 빼먹었네 현이야 B로 백해 알아서 뭐하시게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 다이소에서 맞췄어요 아 그게 아니라 여기 근처에 있어 여기 근처에 있어 아냐 아냐 없어 A 없어 B 없어 뭐 하나 몰라 하나 있을 것 같아 여태 나 점프할게 응 그쪽으로 못올라간다 현이야 확인하는거니? 어 하핰 하핰 아니 적배는 보고있어 레몬이가 아니 내가 8번 없지 어 센터일까? 어 맞다 두명이다 어 두명? 아냐아냐아냐 두명이라고 현이야 레몬아 적배 좀 적배 두명 두다 적배 적배 숨어 숨어 누나 야 숨어 시간 버려줘 나이스 하나 더 있어 설때 나이스 오 현이 뭐징? 각성잼? 각성잼? 제발 대회때도 잊으셨구만 빨리하자 그러면 빨리하자 그러면 B로 가자고? B가 어 계속 안가니까 그럼 B가 나 15번간다 나 15번간다 아니 생각난데 딱딱 내가 똑같으면 안 생각할게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11번 항상 나오더라 근데 아니 좀 스나가 좀 쬐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는 사람이 어딨어 tych 아 좀 가졌지 우리 응 가졌다 야 입구 왔어 입구 하나 더 설 데 있다 그래 시벌 갇혔어 나 나 아니 전부 다 센터로 안 갔는데 나하고 두 명만 센터가고 두 명은 아래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보고 있음 둘 둘 둘 아 미안해 왔다 1번 하나 더 1번 하나 더 1번 하나 더 1번 2였더라 1번 2였더라 하나 왔어 아 시바 타이밍 봐 진짜 4번 쓰나 4번 쓰나 1번 피디야 4번 쓰나 삐더라 나이스 라스트 4번 라스트 4번 쓰나야 쓰나 얘도 아 아 아 아 어지러워 끝나면 말해줘 아빠 오 온다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다 보네 아 에이 다 에이 다 글러쓰는 뭐야 더 은근한데 다 다운 사 에이 포카라 아 십자리 십자리 에이 나 혼자 가서 1번에서 1번에서 십자리 십자리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자기야 맞추뻔는데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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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이런 어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모더러가 우리보다 위라고 돼있지 않았나 클렌평가 ф 실크로 RC 1번 10번만 10번만 F1 10번만 10번만 1번 1번 2번 이거 A가 겠다 나이스 나이스 기둥 쪽 있는 것 같애 1번 쪽 나이스 낚시 낚시 오 나이스 끝 끝 이겼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상대편 다나가 어 매너 이거 매너 아닌가? 는다 크게 난 재미로 하는 어? 어? 나 나 방송 안해서 그래 방송 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래 응 걔 상관없어 원래 레츠비였어요 누가? 나 레츠비 된지 엄청 오래됐는데 9개월은 그때는 그때 잠깐 있다가 나갔었지 나 잠시만 아이씨 야 2명 잠수잖아 나 나 있어 있어 3번 왔다 3번 왔어 3번 왔어 3번 왔어 나 3번 왔어 나 가 어 미안해 어 3번 하나 더 있는 것 같애 와아 나 라프 잘하는 듯 잘했다 몰란님 치킨님 어서오세요 센터 쓰나? 나 쓰나 다운 뭔 자신감으로 계속 나오지? 나 3번 포크 넣어줄게 슬러그어 낫지 어 뭐야 아 씨 이발 안 보는데 아 씨 이발 아니 어디라고 흠 중 있음 아니 이건 진짜 개오버였어 겹치지 말라 겹쳐있지마 쓰나 상대에서 난 쓰나 3월 하나 하나만 나 간다 위로 하나 더 와 얘네 진짜 이상하게 온다 아 저는 연습을 쓰나 중이었어? 깡따고들 진짜 쩔어 얘네 삐 갈래? 삐 원래 가볼래? 삐 원래 가볼래? 센터 내가 따위면 나 ㅈ 떼는데 아니 삐 입으로 가봐 삐 입으로 가야지 어 야 야 레몬아 너 왜 순간이동하냐? 어 야 레몬이 또 순간이동하는데? 야 삐 하나 있다 삐 가 그냥 내가 갈게 아니 10봄에 못잡았다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12분 봐줘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 뭐하는거야 빨간 소래 위 보고 소래 또 토 맞고 죽지말고 위를 봐 위를 어디갔어 저는 어딨냐 12번에 하나 있는거 같아 어 아 야 D D 들어왔다 어 어 진짜 대박이다 D도 온다 D도 온다고 어 어 어 어 아 진짜 뭐하는거야 아니 왜 딜을 아무도 안파 장난치는건 장난치는건 좋은데 할건하고 하자 할건하고 장난치자 우선님 어서와요 우선님 어서와요 시저시저 근데 니가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날 때리더라 너가 죽었어야 됐는데 어 죽었다 쏴 죽어 현이야 같이 가자 띠 가자 레몬이 적백 먹으러 간다 현이 현이 들어갈준비 어 여생이가 아직 센터인데 몰라 그냥 냅둬 들어가자 3 2 1 뭐야 아 설데없다 나 설았나 A있다 얘네 둘다 D잡는거 조심 D잡을거에요 그만 개구 봐주시고 네 나 보고 있어 알았어 쟤 아 센터 와 J 이벌 하나도 안봤네 난 헬리엄이 뒤에 11번 봐라 네 냗 랍 랍 제 isk 11번인거 같애 아 아 안 오잖아. 다 내 뒤에 있으면 어쩌자는 건데. 진짜야. 아니 나는 분명히 이렇게 언니랑 나랑 이렇게 두 명이서 봤는데 갑자기 어떻게 막... 내 옆에 쓰고 싶었대. 견태들이네. 이번에 A가자. 두 명이었어. 센터 하나다. 근데 누나를 못맞춤. 오! 나도 못맞춤. 한 명 더 있어? 얘는 투수나야? 와 나 바보 바보. 힐려몽... 삐갈거야. 삐가자. 삐! 찡찡이! 찡찡이! 으어억! 설태당! 폭맞았어 폭맞았어. 탈퇴. gp gp. 아니 쓰나 드리지마. 이 멍청아 진짜. 찡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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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위보지마! 어우 위보지마! ㅋㅋㅋㅋㅋ 진짜 좋은 사람 뭘 쓰잖아 이거 지금! 찡찡이! 찡찡이! 죽는다! 흐흐흐흐흐흐 하... 하... 하.. 하... 어 보는데 막 답답해 온 것 같애 왔다 왔어 아이 씨발 흐흫흐흫 언니 일부러 낚시... 어 어 어 왔잖아 봐봐 왔어 가 아 이... 무슨... 아 또 시작하네 아 극혐 따라온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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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때려야 돼 뽕 같이 죽네 아.. 박벗이 하지 그냥 휘날리지 찡사장 웃기고 있네 야.. 야.. 공략이냐? 공략인가? 5번 있다 10번 스나이퍼 있다 센터 연마 쿱 공략 꼭 하나 더 센터 지나 나이스 나이스 잘 언더 언더 5번 5번 공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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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와.. ству의 이 야요잠.. 비ARI 체 Heat 둘 폭맞아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요? 5번쪽 싸운다 질러야지 빨리 끝낸대 이분이랑 빨리 끝내자 하면은 꼭 지더라 한판 그니까 아 찡찡이 님이 세나 들었네 센터 가겠네 그렇겠지 센터 세나 가겠지 에이 가네 극혐 아 뭐 길막이야 야 포갓다 10포 다운 싸운다 5번 온다 10포 5번에 있다 나도 몰라 5번 하나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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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은데? 싫은데? 내 길인데? 찡긋 또 만났네 티지아이나가 티지아이나가 아 그만만나 시짜 아 근데 맵이 왜 못나요? 똑같은 맵 그거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 올드템프 그리고 아웃포스트 그렇게 걸렸어 왜 투덕 커리어 4번이나봐 시비 끝 안보여 어허 잘했어 나 그냥 A 갈게요 5번 허리 하나 어? 뭐야 아 나 힐 한 번만 한 번만 여기 있네 5번 야 얘 존나 무서웠겠다 숨어있었는데 아 여기 뒤보고 있네 5번 3번쪽 본다 3번 보고 있어 3번 보면서 가는 중 아 배고프다 진짜 그래 캐시 지렸다 왜 캐시 지르면 안되냐 아 진짜 큰나만만만나 진짜 4번클 잘했어 캐시 이제 캐시 지를 수도 있는거지 돈 있는 자만이 승리하는거죠 그니까 있는 돈 내가 지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리고 나는 돈이 없어서 못자겠다 이번달 카드 명세서가 100만원이 넘어가 난 이번엔 한 80인가 나 술값으로 70 아니 나는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텅다 쳤는데 노니까 더 나가는데 어? B야? 12중 12중 하나 B다 패스하나 절대적으로 뒤부쳐 두다 두 두 둘 다 패스했다 둘 레몬니언이 다 해줄거야 개구 먹겠을거 같애 쓰나다 개구 쓰나 나갔을거야? 나갔다 참 나이스 레몬니언이 해준다니까 크으 역시 역시 레몬니언 역시 레몬니언 니기 멋져 얘는 레몬니언이어야 됐어 시크미는 뭔가 이상했어 시크미는 별로야 시크미는 별로야 진짜 시크미였을 때 존나 말렸잖아 레몬니언이니까 되는거야 시크미는 상큼한 레몬니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시발 린 썼어 시비 5번 5번 주움 라플 그 둘이야 5번쪽에 둘이 있었어 그쵸 쓰나는 죽었어 암튼 주워서 쓰지 않는 인상은 없어 시체를 왜 쏴 얘 노안이네 아 노안이 왔나부여 아 근데 진짜 시체 앉아있는 모습처럼 보였어 5번쪽 사운드 더 중간 비가 하는거 같은데 아닌가 야야야 너 거기서 왜 기어다니냐 저로게 흐흫 시 비 나 비다 에이 못잡았어 백피해서 개피됐네 이년 흐흐흑 야 왼쪽에 하나 있다 있다 야 11번엔 없었어 뭐야 개구 어 개구하나 10번하나 철데하나 좋아 여덟아 얘 10번에 하나 있던 새끼 새끼? 아니요 사람이요 하나 어디갔냐? 폐타한다 아이씨 뒤에 있는 거 걔 이태준이 뭐라고 쓸 수 있더라? 뭘 쓸? 뭐? 아 마리로 한거? 방송에서? 어 어 개피 한마리 아니 개피 한마리 아니 개피 한마리 이러니까 근데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니 우리는 이제 그러는데 방송 때 어느 순환이 안됐지 어 어느 순환이 안됐지 필터 필터 한 명이요 10분 다운 5번 10분 다시 머금 3번 하나 있고 약 5번에 오케이 3번 올라 어 10분 다운 10분 다운 또 5번 10분 5번 10분 3번 하나 있고 나 듣기만 듣는다 리본 아직 살았어 스낭 살았다 쌍스낭 여주씨 진짜? 패스 어 유튜브 죽겠는데? 저 이제 비치기 슬슬 갑니다 잘렸어 왜? 2번? 2번에서 응? 백가방에서 딸립 프라펠 나 프라펠 한번 먹어봤어 살아오면서 거의 맛있지 않는데 그거 2800원이야 무려 갈래 가볼래 나 먹어보고 싶래 맛있어 생크림이라 가득가득 야 우리 먹었다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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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시비크 조심해봐 나이스 나 딸기 프라펠 그 예전에 9000원짜리 한번 먹어보고 와 돈지랄이구나 하고 안먹어 ㅎㅎㅎㅎ 그게 좀 비싸지 너무 비싼 거야 양은 또 적고 양도 적고 근데 위에 과자는 맛있더라 아이스크림 맛있고 내일 부터요 근데 그럴바엔 차라리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왕창 사서 먹겠더라고 언니 나 삐 안가면 안돼? 가지마 나 혼자 있을게 외로워 심층에 1번 이라고 돼야겠니 1번이나 되야겠다는 거야 1ped 1씩 1 be1 진다 들어가면 안 뭐야 아 아 들어가면 안 오 왔어 왔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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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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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ve jpop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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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 A를 갔다. D군은 왜? 이렇게 갔는데 둘 다 헤드 맞다. 1번, 1번. 1번, 1번. 설 때, 설 때. 설한다. 설하라고 한다. 못 잡으면 레몬이야. 설, 2번. 아깝어. 야 그냥, 성대면 안 되냐? 불안해. 설 때 있다. 야 이 권총 믿음이 안 나. 인정. 아무튼 그래, 말이 해가지고. 근데 그거 말고도, 아프리카 방송상에서도 그거 하다가 당황해서. 죄송하다고. 말이 맞을까? 한 놈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, 모르겠어 나도. 한 마리겠지 뭐. 3번 패스 없지? 대피 한 마리. 어, 3번 패스 없어. 2번 크기였어. 이번이가 4번으로 열라 쓴다. 어? 뭐야. 1번 왔다. 1번 왔다. 설, 반개, 그, 반설, 으, 가설 때 하나. 가설 때 짠. 1번 쪽 조심. 나 간다. 1번 온 거 같아. 1번 왔다고 했다. 어? 나 설 할게. 어? 어디. 1번 오케이. 설 좀. 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. 1번 왔다. 1번 왔다. 나 알겠어. 일로 와. 이제 해도 돼. 아니야, 나 나갈 건데? 아냐, 아냐. 2번이 좋은 거 같은데. 어. 2번 순환, 2번 순환. 2번 순환. 2번 순환. 2번 순환. 나 삐간다. 야, 그러니까 나 왠지 나가야 될 것 같더라. 어. 짜장이라 2번. 왠지 느낌이 그랬다니까. 시. 나가봐라 그래. 뭐라고? 미안해. 내가 바보라. 내가 바보라고? 내가 바보래. 아, 시. 혼자는 좀 외로운데. 아, 어. 시. 개구에도 있었어. 개구, 개구란. 시. 개구에 시선 팔렸네. 이게 좀. 너무. 우리가 늦어가지고. 두명이고. 그래서 돌리려고 했는데. 너가 1번 쪽, 2번 쪽 같지 몰랐어. 근데 딱망에서 또 오고. 응. 좀 거시기 하더라고. 좀 거시기 하더라고. 왔는가, 자네. 소고기는 맛있었는가? 소고기 먹었대? 어. 누구랑? 어머니랑. 어머니랑 친한 것 같더라. 근데 아픈데 더 친해진 부분. 어, 아프고 나서 더 친해진. 그리고, 그리고 현영이가. 패스 안보여? 너 겁나 당당하게 도망간다. 지나간다. 1번 쪽 쓰나 있었어. 그래, 연막가고 그냥 지나가. 지나갈라며. 둘 있다, 서있다. 야, 삐클, 삐클, 삐클. 안녕, 나 삐간다. 삐클? 어, 삐가구만. 아! 갔을 때야, 나. 4번에 인기창 조심. 안 보였어. 가는 거 자르지. 아니. 이거, 패닉, 이거 누나 설 못해. 어, 나 못해. 같이 가야돼. 대기창. 좋아. 저기,.. 못해. 잡이. 말잔. 설, 설아에. 각자 하지마. 내가 설이마. 설이만 안떨겠. 아이고. 설아가지 말라고. 설이만 누르고 했었다고. 아니야, 필요없어.. 아이고, 제가 한 번itations. 고맙게 잘해뵙는. 스티칼 아닙니다. 갠제차. 하나 더 있어. 나 그냥 잠깐 뺄거야 개구 하나 있었어 그리고 삐 입구에 있었군 아 철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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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다 적대에서 왔을건데 응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짝방 몰라? 짝방 좀 나오세요 오세요 빨리 서가세요 아 아 아 아 아 이거 7번으로 온다 적대 뭐야 적대 좀 클리네 시간 20초 뭐야 B갔네 에이에서 B갔나보다 에이에서 B갔나보다 오케이 가지마 가지마 나이스 짤 아니 회식 필요없어 회식 필요없어 어 그래 잘했어요 그냥 죽여 근데 죽이는게 나아 안그러면 회식 생각하다가 우리 그냥 둘다 죽어 응 그냥 확실히 죽이는게 나아 7만 7초였으면 몰랐겠는데 나 다시 한번 나 아이가 10초면은 2명 죽일 수 있어 나는 네 죽었다 자 레몬아 어 레몬 무서워 레몬이 잡았으니까 아까부터 죽는걸 4번에 4번에 빨리 끝내야지 좀 더 노즙을 되네 그니까 마지막 나 연방 이제 함 위험하게 깠다 응? 왜? 어이 에이 가살때 가살때 그녀잇 아 oder 왜 오른쪽 봐주지 오른쪽 하나 가살때 하나 우리 쳐다 이것으로 봐 미안 딱 들어갔을때 빨자 물이 보였다면 오른쪽을 쟤져 쓰는게 당연 음 난 들어가고 싶었어 그때 딱 타이밍이었거든 흐흐흐흫 1번 있다 오른쪽도 있어 가샐 때도 있다 맞는다 양옆이다 1번도 있다 나 투시력 있는 듯 디도 온다 나 투시력 있어 하나 더 있다 살 때 봐봐 나 투시력 있어 흐흐흫 야 나 진짜 투시력 있는 듯 날 찬양해 잘했어 잘했어 감사합니다.